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개관연구원 권호민입니다. 이번 아침 햇살 주제는 무인기 사태로 드러난 한미관계의 실체와 윤석열의 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인기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들썩였습니다. 일단 리얼미터 조사 결과 12월 넷째 주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무인기 사태가 터진 12월 다섯째 주에 오차범위인 2%포인트 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를 1일 단위로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무인기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28일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던 여론이 29일에 오차범위 밖으로 급락했습니다. 28일 확전불사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호전적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새해 들어 무인기 사태가 잠잠해지자 지지율이 다시 올랐으나 윤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한다는 소식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갤럽의 경우 1월 첫째 주 지지율이 37%로 직전 조사인 12월 셋째 주에 36%에 비해 1%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갤럽은 매주 대통령 지지율을 자체로 조사하는데 연말 2주 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주 만에 조사를 한 셈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12월 들어 상승하던 추세를 고려하면 예상보다 덜 올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과 관련한 언론의 편파적 보도 사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갤럽은 자체의 조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디지털타임스의 의뢰로 별도의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에서 20일 이틀 동안 조사한 것인데 지지율이 39.4%로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직전 조사인 12월 셋째 주에 비해 3.4%포인트나 상승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갤럽의 자체 정기 여론조사와 외부 의뢰로 하는 여론조사는 표본 추출 방식이나 조사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 정기 여론조사는 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3일 동안 진행하며 디지털타임스 의뢰로 했던 조사는 가상번호 방식으로 2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지지율이 얼마 올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12월 셋째 주에 했던 자체 정기 조사와 디지털타임스 의뢰로 한 조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했다면 마찬가지로 1월 첫째 주에 했던 자체 정기 조사와도 똑같이 비교해서 보도해야 합니다. 즉 1월 첫째 주 지지율이 37%가 나왔다면 직전 지지율인 39.4%에 비해 2.4%포인트 떨어졌다고 보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12월 셋째 주에 비해 1%포인트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적폐 언론은 어떻게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보도를 유의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마 윤석열 전과는 북한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대북 강경 행보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난해 지지율 상승의 원인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에서 찾으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하면 지지율이 오르지 않겠냐고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12월 31일자 보도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40%대 초반을 기록했는데 그동안 지지율을 압박하던 불확실성들이 제거된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특히 윤 대통령이 연일 안보 분야에서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보수층을 더욱 결집시켜 이 같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지지율을 압박하던 불확실성이란 다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의 망언입니다. 출근길 약식회견을 중단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한 덕에 지지율이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수구 세력은 윤 대통령의 강경 행보가 보수층을 결집해 지지율이 올랐다고 판단하고 무인기 사태 때도 대북 강경책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무인기 사태가 발발한 직후인 27일, 28일에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지지율이 소폭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처지에서 무인기 사태가 결코 악재가 아니라고 여길만 합니다. 파이낸셜 뉴스가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생긴 안보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통적 보수층을 다시금 결집시키고 중도층의 지지세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지지율을 추가적으로 상승할 기회가 충분하다라고 예측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신이 나서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 지지율은 기대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은 안보불안으로 이득을 받습니다. 안보는 보수라는 말을 퍼뜨리며 지지율을 높이고 진보개혁 세력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민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민은 북한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모습을 본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을 두고 오히려 안보불안을 느낍니다. 국민은 정치권에서 떠드는 멸공이니, 체제 경쟁이니 하는 말들보다는 평화, 공존, 공영을 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을 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무인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다가 윤 대통령이 호전적 발언을 쏟아내자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이런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애초에 12월 들어 소폭 오른 것도 출근길 약식회견을 중단하면서 악재를 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뭔가를 잘해서 오른 게 아니라 못하는 모습을 숨겨서 오른 것이라서 지지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긴 힘듭니다. 그저 전통적인 국힘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수준까지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는 여러 악재가 나설 것입니다. 첫째는 경제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도 각각 1.7%, 1.8%로 전망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1.5%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금융센터가 1월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시티은행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무려 0.7%였습니다. 영국의 HSBC도 1.2%로 역시 매우 낮았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는 윤석열 정권의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경제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의 문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계 경제가 위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악재로는 작용해도 치명타가 되지 않도록 둘러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힘당 내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국힘당은 3월 8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벌써 당대표 후보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이른바 윤핵관을 당대표에 앉히기 위해 압력을 가하면서 나머지 세력의 반발을 부른 것입니다. 일단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이리를 달리던 유승민 전 의원을 주저앉히기 위해 당대표 선출 방식을 기존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바꿔버렸습니다. 최근에는 당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이리를 달리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저앉히기 위해 대통령실이 직접 나경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내분은 전반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국힘당 내분도 적당히 내리누를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를 몰아내듯 반윤, 비윤 세력을 몰아내면 됩니다. 이번에 유승민 전 의원을 주저앉히기 위해 당대표 선출 방식을 무리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바꿨지만 예상만큼 당내 반발이 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절대 안 할 것처럼 큰소리치다가 갑자기 후보를 사퇴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안 후보가 윤 대통령에게 뭔가 한자리 밖으로 물밑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안 후보는 토사국행당한 개처럼 한직을 전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물밑거래보다는 무언가 압력 혹은 협박을 받지 않았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증권가에 돌던 지라시에는 안 후보의 불륜 문제가 약점이 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찰 공화국에서 정치인의 약점을 쥐고 압력을 가하는 것쯤은 손쉬운 일일 것이며 국힘당 내분도 이런 식으로 눌러 앉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위기는 윤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윤 대통령을 위해 군사행동 수위를 조절할 일도 없고 윤 대통령이 개과천선에서 평화와 공존, 공영의 길로 나갈 일도 없습니다. 당장 상반기에 한미연합훈련을 대규모로 할 예정이라서 이를 계기로 전쟁 위기가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전쟁 위기를 북한 탓으로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당장 무인기 사태 때만 해도 정작 무인기를 보낸 것은 북한인데 북한 규탄보다는 윤석열 정권의 안보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1월 7일 우리끼리 싸우는 힘 절반이라도 적과 싸우는데 쓰길 이란 제목의 사설을 내고 민주당은 물론 국힘당과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할 정도입니다. 그 전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행동을 할 때마다 북한 규탄보다는 선제타격은 언제쯤 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조롱하는 여론이 더 컸습니다. 지금 각계각층은 윤석열 치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민주파괴, 경제위기, 외교실패, 사회적 참사 등 다양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 정권의 조기 몰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몰락의 핵심 요인이 전쟁 위기일 수 있음이 이번 무인기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주목할 지점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다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것도 무려 외국인 친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단짝이었던 주황 미카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축하 노래를 불렀던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이들이 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숨겨진 면모, 그리고 우정을 만나보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구들, 주요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6.1호 도서출판 6.1호 도서출판 6.1호